아미노미나상, 안녕하세요. 웰컴 투 아미 켈린더! 이번에는 BTS 2몬도 카이오. 오늘 BTS와 함께하는 체육시간입니다. 아미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주실거죠? 저희 BTS가 4가지 경기를 치러 볼건데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의 진행자 나와주세요. 오늘의 진행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게임을 할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봅시다. 야 이거 뭐 사실... 긴장되네요. 네 긴장됩니다. 첫번째 게임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1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착장 만보기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갑니다. 자 어떻게... 자 오케이. 준비. 시작. 1분입니다. 1분입니다. 1분이 올라가니? 나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도 안 올라가요. 운뚝 실력이란 말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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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초 나왔다구요? 22초 나왔다구요? 22초. 자... 올라가요? 재혁씨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하고 계세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전 이거 올라가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벨리댄사에요. 10초 9초. 8초. 7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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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2초. 1초. 자... 나오세요. 자... 힘드네요. 자 한 명. 자 신희씨부터 발표. 117 나왔습니다. 137. 149입니다. 오... 보여주세요. 얘가 제일 잘하던데... 딱딱딱. 130 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좀 딸리네요. 아 저는 127이네요.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게 더 맘보기에는 손으로 하시죠. 105입니다. I told you, man. 저는 132입니다. 아, B. 그냥 차근차근 흔드는 사람들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 더 잘 된다.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등 누구야, 그러면? 1등 B. B, 3개, 자. 3개. 3개 받고. 자, 2등 누구야? 아, 2등 접니다. 아, 부럽네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3등. 3등 정국이. J.K.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게임은 정국이가 좋아하는 빌려 게임. 아, 네, 빌려 테스트죠. 자, 플랭크 오르버틱 게임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버틴 멤버가 우승하는 게임이고요. 네. 자,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다 이거 한 번에 하면 재밌겠다. 여기 다 올라가고. 야, 이거 한 번에 해야 돼. 이거 한 번에 다 버티고 1분 30초 이상 버틸 경우 공동 1등으로 선정을 해 주시죠. 전부 다 1분 30초 버티면 어떡해? 전부 다 버티면 이제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죠. 1분 30초 힘들 텐데. 1분 30초 힘들어요. 이거 대놓고 아닌가요? 괜히 먼저 떨어지면 괜히 약간 그렇지 알죠?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아, 그래도 운동하고 싶어. 야, 벌써부터 떨리는데 어떡하냐? 나 이렇게 가까이서 플랭크 해보는 건 사상 처음이야, 태어나서. 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 제이오 방송에 무릎대고 있다. 어, 아, 진짜로? 아, 제이오 죄송해요. 아, 아니야. 옷이 커서 옷이 커서. 제이오 옷으로 지금 연막작전 쓰는 거 아니지? 몸이 달리기 시작해요. 태형이 부들부들이버리는데. 태형이 부들부들이버리는데. 방탄소년단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아니, 태형이 지금 운동해가지고. 자신감 뿜쭈욱이라고 지금. 아니, 뭐 1분 30초 하면 되는 거잖아. 1분 30초는 기본 20초. 나 이제 40초 났어요. 나 왜 떨리냐? 이제 40초라고요? 얘들아 아직 반지 났다. 아, 진영 지금 막 코 흐트러졌죠, 지금? 뭐 힘들긴 하네요. 아, 코 진짜 떨린다. 자, 이제 1분. 송구아, 넌 쉽지? 30초 짜리시면 됩니다. 어, 진영 포기, 꼬치지. 다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10초. 저도 부들부들 떨리네요. 아, 이거 니트 입고 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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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자, 이제 12초 남았어요. 11, 10, 9, 9, 9, 9, 9, 9, 9, 10, 2, 1, 1, 2, 1, 1, 3, 2, 1, 2, 1, 2, 1, 1, 2, 2, 1, 2, 1, 1, 2, 1, 3, 2, 1, 2, 1, 2, 1, 2, 1, 2, 1, 2, 1.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를 3개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3개씩 넘어가면 되나요? 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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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주세요. 진영 왜 난 눈물 나냐? 뭔가 인간 승리한 기분이 아닌가? J-Hope 3개. 자. 진작 부기하니까 편하더라. 진작 부기하니까 편하러 가야짓은